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입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저도 앉아보시는 저녁입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자, 생세대 문제. 뭐가 걱정이죠? 크리스 사람들은 걱정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네. 걱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걱정을 하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걱정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사상의 인장이 제발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다가 가난에 들어갔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구속사 중심으로 쓰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책략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책략이 되어있어도 우리가 책략된 부분을 찾아내서 탐각도 보기 원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세대만의 한 세대가 전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세대만의 어떻게 한 세대가 죽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세대는 누구도 아닌 여우사와 갈렙 세대만의 도대체 여우사와 갈렙은 뭐라는 것일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이 부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여우사와 갈렙은 믿음은 좋았지만 교육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들의 매입된 신앙은 좋았지만 그 자녀들을 기르는 양육하는 그 부분에서는 빵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본문이 아니잖아요. 이 본문 전체를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발 너희에게는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 뜻이와 관계있는 본문 아니에요? 정적으로 이것은 여우사와 갈렙이 뭐가 잘못한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번째가 잘못한 게 뭐냐 하면 가나안의 문화를 없애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없애라고 그랬거든요. 그 멸절시키라는 것은 사람만 죽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환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들을 죽을 수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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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영어선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에요. 이 정도면 됐다. 우리가 메이저를 얻었다.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마이너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얼마 안되는 약 30%의 이방 민족들, 그들의 문화가 결국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이 가난의 문화에 들어가서 절하고 섬기는 것을 마치고 계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막았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상을 생기고 절하는 게 어느 날 하나 차이로는 이게 아닙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방관했거나 아니 막을 문제가 없었거나 세 번째는 가난 문화에 대항할만한 대항 문화를 만들지 못했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카운터 컬처가 있고 얼터나티브 컬처가 있어요. 카운터 컬처라고 할 때는 대항 문화에요. 얼터나티브 컬처는 대항 문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었던 거죠. 자 이것이 상황이 오늘 우리들과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들도 지금 스마트폰에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우상에 전화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끼우자요. 손에서 못나요. 심지어 결혼한 젊은 부부가 부부께 앉아서도 이걸 보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 애인끼리 만나면 눈을 보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애인끼리 만나면 이걸 보고 있어요. 저는 우상에 전화하고 숨기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걸고 있는데 이렇게 과연 내버려 두는 것이 정상인가. 이 본문이 주는 경우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을 지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인끼리의 문제가 단지 무슨 영화를 옆에서 보고 컴퓨터를 다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이 사역의 긴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예언자적 사역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는 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신에게는 어떤 프로페리의 문화에 대해 생각해요. 이러다가 망합니다. 이러다가 망합니다. 이렇게 저는 듣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이것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단지 컴퓨터를 몇 시간 불쓰기하고 또 문화에 대해서 전제하고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사사기 2장의 상황과 방불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전제하는 거죠. 저는 그냥 컴퓨터를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휴대폰을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버츄얼 리얼리티는 연약한 엔세 대대로 완전히 살아남아 버릴 것이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기 우리 주의로 절제가 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대체 무대입니다. 마약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딱 마시면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이 버츄얼 리얼리티 같은 경우는 마약보다 더 강한 대체물자의 경우는 봅니다. 그런데 마약은 불법적인 거예요. 이 버츄얼 리얼리티는 합법적인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불법적인 것은 정부가 법을 막습니다. 납법적인 것은 자기의 자유공신을 통해서만 절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세대들이 이 맛을 처음 보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그렇게 강하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를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세대들이 이 기회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정신을 혼나르는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싸움, 세상 정신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보안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북한 같은 데서도 세상 문화와의 전쟁이 굉장히 생각보다 심합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지도 집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남쪽에서 넘어가는 문화예요. 이 세상 문화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악한 거잖아요. 세상 문화는. 아예 그냥 묘한 질서에는 악하다라고 강점을 듣고 얘기가 됩니다. 그 악한 것들이 문제는 뭐예요? 슬금슬금슬금 들어와서 가난한 게 어쩌듯이 나의 자산과 나의 의지를 다 점령해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정신이 들어와서 나를 사랑하는 과정을 세속하라고 하죠. 그것이 굳어진 것을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이 굳어진 것을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고 물으면 첫째는 내면에 있는 상처와 영광이고 밖으로는 세상 정신자에게 말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 외적인 문제는 상처와 영광의 문제예요. 외적인 문제는 세상 정신이에요. 이 상처와 영광은 주로 가정을 통해서 가정에서 역기를 날로 해서 형성되고 악화된다고 했잖아요. 세상 정신은 문화를 통해서 다 나온다고 했어요. 문화는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게 세상 정신을 전달합니다. 문화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세상 정신을 전달합니다. 화장품처럼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어나면 미디어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2D에서 3D, 3D에서 4D, 4D에서 멈출렐리스트로 발전합니다. 이것이 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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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과 그 영향력이 아주 편리적으로 강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지직거리는 흑백 텔레비전으로 드라마를 보는 것하고 이 LED 한 100인치 화면으로 드라마를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흑백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화 속의 메시지가 중립적이다라고 전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크리스탄인들도.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는 것을 그냥 내기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한때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N세대가 주복하는 장인장은 크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회 세대에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부모들에게 당신의 자녀가 지금 당신의 가정 안에서 들어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부모들은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잘못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눈을 멀어서 너희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사랑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뜻밖에도 많은 아이들들은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함께 있음을 원하고 그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어요. 함께 있음에 대한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어요. 게릭 채드만이 관한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아시죠? 인정하는 말 사랑의 거치 성진문 봉사 선물 함께 있어짐 함께 있어짐 근데 이 어린이 아이들을 조사하면은 이 어린이 아이들의 상당수가 함께 있어짐을 원하는 부모가 근데 그게 그냥 함께 있어짐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안전성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안전성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투사해서 자기 용광을 투사시켜서 이 아이로 하여금 자기가 못다 있는 그 용광을 이 아이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통해 이르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있어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instead of giving stability parents, when they are with their children, they tend to reflect their own lust into the life of their children, and they want to make their dream, their lust come true through their children. and by doing so, they are giving pain and wounds to their children. 많은 사람들은 B형 상처만 상처를 알아요. B형 B, A형 recognizes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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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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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종을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김중권 목사님이 매일까지 하는 거에요. 사랑이 표현되어야 해요. 한국 사람들은 꼭 말로 해야 되나? 꼭 표현해야 되나? 네.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요? 주로 대화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화를 착각을 하죠. 1차 대화는 대화를 생각합니다. 1차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제가 들었어요. 1차 대화는 팩트 중심의 대화잖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비판에 대한 의견을 하죠. 여보, 어제 김연아가 은메달을 하셨어. 여보, 어제 김연아가 은메달을 하셨어. 여보, 어제 김연아가 은메달을 하셨어. 연아가 잘했는데 연아가 잘했었는데 아쉬워. 그래서 말이야. 몇 시간을 더 죽여버려야 해. 이런 얘기를 1시간 동안 했다. 그 대화가 아니라 그거를 가시리라고 해서 그거를 가시리라고 해서 신문에 대한 작가를 다시 재눘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대화를 하셨는데요. 커피 한 잔을 먹고 날씨 얘기를 해요. 여보, 동부지방에 눈이 많이 왔대. 이번 여보는 장면 보다 따뜻해. 여보 옆에 김연아가 이상한데 어디서 랜섹스가 이겼어. 대화가 안 해요. 대화라는 것은 뭐냐고 여보가 미칠 것 같아. 엄마, 죽고 싶어. 엄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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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싶어. 진정한 대화는 상한 감정을 상대방에게 꺼내놓을 때 그것을 우리는 2차 대화이며 진정한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은 이런 대화를 공허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은 이런 대화를 공허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춘기 때 특히 어렸을 때 어条에는 엄마가 미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와서 더 미칠 것 같아. 나는 또 와서 더 미칠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와서 오늘 정말 미칠 것 같아. 나는 정말 미칠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세번만 하면 엄마 하나 미칠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와서 더 미칠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와서 오늘 정말 미칠 것 같아 이렇게 세 번만 하면 부모가 짜증을 냅니다 이년아 죽겠다는 얘기 그만 좀 해라 너 한두 번만 하지 매일 죽겠다는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상대방 수칙하면 됩니다 상한 감정을 꺼내 있는데 거절당하면 분명 수칙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슬프고 안타깝고 힘든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믿을만한 사람이 있다면 슬프고 아픈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화나는 옆에 나왔을 때 그 제모의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진정으로 임재해를 경험하면요 울면서 아픈 얘기를 주님 앞에서 쏟아놓는게 그게 얼마나 무서웠느냐 만약 조회 보스틴 교회 다니거나 아니면 크리스탈 케토를 다니는 사람만 금별 빌린 사걸로 아픈 얘기를 하는거에요 분명히 동 Sacroup가 분명히 다른 멤버들이 적응할 수 있을 거에요 악랄과 분모의 정보는 그리스탈 케토를 통제에 분명히 다른 멤버들이 분명히 정말 좋은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죽을건데 애들하고 놀아주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주기 때문에 애들과 함께 놀아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요. 진짜 외로움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한다면 기분 좋은 얘기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얘기하고 싶겠어요? 진정을 하고 싶은데에겐 힘들고 어려운 얘기에요.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데에겐 힘들고 어려운 얘기에요. 이제 안해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믿음 없는 또라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각에 먼저 이어서 결국은 내가 지내진다고 하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완전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아픈 거를 들어주려면 룸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아픔을 담아둔 룸도 쳤어요. 남의 아픔을 담아두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픔을 담아둔 룸도 쳤어요. 그럼 어떡하죠? 외로운 아이들은 반드시 대체물이 필요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반드시 대체물이 필요합니다. 목살이 필요합니다. 목살이 필요합니다. 목살이면 목회가 되죠. 목살이면 목회 중독이 되죠. 목회 중독이 되죠. 사역자는 사역 중독이 되겠죠. 성교사는 성교 중독이 되겠죠. 회사와 일 중독이 되겠죠. 한국사들은 음식 중독에 맞죠. 날마다 맛있고 자식적인 식단이 되는거에요. 그걸 비싱기까지 알고 텔레비전에서 패널에 먹는 걸 풀어먹어야죠. 그럼 한국에 와서 한국 방송 틀리면 어떤 사람이 먹는 게 나와요. 한국사람들은 음식 중독이에요. 일 중독이거나 관계 중독이거나 자기는 중독에 빠졌으면서 자기 애가 게임이 빠졌다가 애를 낳으라고 하고 있어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살려달라고 외치는 저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러면 지금 살려달라고 외치는 저들의 목소리로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방울할 수 가겠다. 몽골 선배사란의 목소리에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어둡합니다. 몽골 선배사란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일본사람들에게 차려달라는 것을 듣겠죠. 저는 N제대가 차려달라는 것을 듣습니다. 저의 사역은 부모들에게 필요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아픔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렇다고 민감하는 부모들입니다. 저의 관심은 미디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위서의 커뮤니티 안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사실은 네들이 죽어가는 가장 현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도 부모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죽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죽으면 누가 죽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증거를 대해야 되겠습니까? 복습하죠.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다고요? 정체성이 흔들린다. 체격안이 바로 세워지지 못한다. 삶의 불안이 흔들린다. 다림질이 휘어진다.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의 상태가 문제가 있을 때 죽어간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어버리고 자살 같은 거예요. 죽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죽는다라고 할 때 영혼 세 부분을 다 말합니다. 지성, 감정, 의지. 그 다음에 생명협화세계관. 여기를 주목해보세요. 생명협화세계관. 이번 3일 동안의 세미나에서 가장 많은 대화를 차지하는 부분이, 제 강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생명협화세계관입니다. 저 부분을 놓치면 이번 세미나의 핵심을 놓치십니다. 가장 일반적인 죽음 협대는 중독입니다. 한국에서는 게임 윈독자만 1백만 명이 넘어왔어요. 월급함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중독 방지 법안을 내놓았어요. 민주당이 반대하고 다녔어요. 민주당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이 앞으로 먹기 위해서는 게임 산업 같았는데 이 복원을 만드는 게임 산업이 유축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이유는 그게, 게임 산업의 기업이 유축한 기업이 유축한 기업이 있는 경우를 영향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에, 게임 산업이 유축한 기업을 줄여야 합니다. 이게 경우를 대략하게 압도에 유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자동차, 선박, 반도차를 다 중국에 가져갈 거예요. 한국사람들은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가 생겨낸 문제예요. 저런 애들이 제일 잘하는 게 하나 나타났어요. 게임 만드는 거예요. 자극 죽이는 게임. 게임 that kills people. 게임 that strips people. 게임 하나 개발하는데 수천 명이 게임 개발에 매달려서 수년을 걸려서 만들어요. 성공하면 되어버리고 습관하면 막는 거예요. 이 사람의 좋은 적은 굴뚝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굴뚝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굴뚝사람들은 뭐가 없냐면 공애를 일으키잖아요. 이 게임사람들은 클린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우리 게임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법을 만들면 게임사람들이 좋습니다. 국가발전에 져야 됩니다. 국가발전에 져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국민의팀, 국민의팀이 말하는 게, 한국의 경계에 관계가 필요한 것은 이 경계가의 경계에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What side are you on? Are you agreeing with sanity or are you agreeing with 민주당? The opinion of 민주당 is also very important. If Korea is not well and is not strong, then you living here will also be negatively affected. And then we cannot even support the missionaries abroad. So many people are ignoring and they are in the middle of whether they should follow the strategy of 민주당 or strategy of 민주당. What do you think? I feel very sad. Even after I asked this question. When I asked this question to the people of Korea in Korean church, there is huge silence. When I talked about 신천지, they are just aunts that they all want to talk about. But when I talked about such issues that we are talking about now, then silence just falls on the road. Why do you think it is that the ministry of N generation? Sorry. From theanka church is such as seniors. It's deserted wilderness. It's deserted wilderness. It's deserted wilderness. There is very deserted wilderness. It's very deserted wilderness. It's very deserted and sandy dio it. It's some wasted landscape. Wait, it's waste waste land. 여러분 오해할 사람은 누구세요? 오해할 사람은 누구십니까? 전에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제가 그분들을 낮게 평가하거나 마감하셨습니다. 선교하는 부분을 열면 해외 선교를 관심이 있거나 나아가겠다는 측면들을 시청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하면 이 엔세대를 살리자 하는 쪽에는 오지는 않습니다. 다른 엔세대인들은 왜 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세대교탈이 일어나잖아요. 복사님들이 40대로 갈게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50대도 안 올 거예요. 지금 새로운 복사님을 초대한다고 하면 40대요. 교회 청비위원회가 50대도 가입한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경우도 안 올 거예요. 그럼 40대도 가입한다고 해요. 부임하자마자 젊은이 되는 게 먼저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세대교회에 가면 1개의 복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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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관심이 있는 거라면 한국 교회의 교재를 보세요. 그러면 저를 불러요.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게 말해 우리 교회가 올해의 목표 철학을 첫 번째로 다음 주에 교회를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첫 번째로의 목표가, 우리 첫 번째로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자기를 해요. 그럼 사례를 줘요. 끝. 제가 이제 다음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관심도 없어요. If I talk about next strategy, if I'm not even interested, I really do not understand. Let's say that it's about a missionary. 만약 어떤 교회가 일본 성교를 하겠다고 하는지, if a church decided to do a mission work in Japan, then they would invite a missionary from Japan to speak in the church, And then, without the end, Do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Do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How can I take this? How should I take this? This end generation ministry should be very professional. If we hear all say together, cry out together, let's do end generation ministry, Do you think that'll work? 저는 기괴한데, 왜 다들 엔진의 문자는 빈이라고 말하면서 왜 대체로 사용되는 것일까? I don't understand. Everyone is saying that ngeneration problem, they're at risk, but they're not really trying to come up with a solution or strategy. 제가 말하는 대책은요, 부모를 번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The strategy that I am referring is to make the parents healthy. 큰 주의 목사님은 실력 있는 중등부, 고등부, 사용자를 데려오는 게 이 애자들을 살린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 중등부가 50에서 100명으로 늘었다.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이번에 사용자가 살아왔는데 중등부가 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등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그 말 속에는 숫자가 있고 숫자가 있고 숫자가 있고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중등부 사회에 따라 교회에 옮기게 되면 무대가 생겨요. 이것은 장기전의 부모님 전략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부모님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전의 부모님 전략이 아닙니다. 그 부모님 전략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모든 오늘 세미나의 포커스를 얻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나의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부모님 전략이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 전략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전략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다음 세대에 부모님의 열쇠를 갖고 있다. 당신은 다음 세대에 부모님의 열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부모님의 열쇠를 갖고 있다. 부모님 전략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전략이 아닙니다. 부모님 제잔합니다. 죄송합니다. 가. 후. 다 됐습니다. 저기 통역하시는 장면인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Interpreter, what do you think? 저는 어저께부터 말하지만 도예 가지고는 엔셋의 동력을 일으키기가 어려운 지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루 불러가지고는 부흥의 동력을 찾기가 어렵다. 이제 일상생활 속에 영성을 씹어주지 않고는 교회에서 불러다가 단기간에 일으키는 영성가족은 생활을 온전히 살 수가 없다. 제가 생각하는 영성은 방어를 할 수 있다, 기도를 많이 한다, 성경을 공부를 오래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사건들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형태를 이루어야 하는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생활 속에서, 그 신 jetzt의 삶의 형태는 생활 속에서 내 삶의 형태는 이 학생의 행동을 이 생활 속에 그 아이들이 생활을 obten고 есс피리UAL BATTLE을 overcomes 이 학생의 행동을 얻고 그리고 나에게 지급한 경쟁은 그는 장점에서 부터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그 생활 속에서 황금경우는 10대 때 그 전쟁을 마감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미 끝나서 장조 개국자가 다르고 나가야 돼요. 10대 때 그런데 십대 때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십대 때 임신을 하고 십대 때 게임 중독에 빠져도 십대 때 자살을 하고 심지어 마약하게 하고 이럴 때 숙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뭘로 낙관적이 된 거예요? 에레미야와 이사야가 그 당시를 보면서 낙관적이었어요? 에레미야가 매일같이 울어드리는 건 뭐예요? 에레미야가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안 받아보셨어요? 에레미야가 성공한 메시지는 긍정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에레미야와 인사했을 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전국에 대한 인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은 아이제야와 아이제야의 전국에 대한 인사는? 낙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무슨 낙관적으로 말하는지 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모든 분들에게 아주 옵티미스틱을 하고 싶어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옵티미스틱을 하고 싶어요? 돈이 독감에 걸린 닭 한 마리가 걸린다면 30만 마리를 사척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 가지 독감에 걸리면 30만 마리를 죽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어둠이 촤악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데 여러분은 해가 뜨는 기분을 느끼는 기분인가요? I feel like darkness is falling upon us Do you feel like there is a... Do you feel like the sun is rising? 제 영적인 관찰을 위해서 인사하고 알려줘요 저는 그냥 굉장히 어둠이 촤악 내리는 걸 줘요 Do you think I have some problem with my spiritual observation It feels like darkness is falling down It feels like darkness is falling down Not only with the problem and generations 지금은 부흥자가 피망하다기 보다도 예언자가 피망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I believe that nowadays we need more profit than revivalists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마지막 위험관은 Billy Graham이었다 Someone said the last prophet of America was Billy Graham 지금은 예언자가 없는 시대가 들어섰다 And we are entering into a period where there is no prophet 대부분의 리더가 좋은 얘기만 한다 But most of the leaders are talking only about good things 그게 부분입니다 Is that revival? 저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극심한 어둠이 어둠의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I believe that there will be an extreme darkness a period of extreme darkness before that Jesus comes back 이 마지막 시대에는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At this end time we cannot survive by ourselves 너무 고통이 심하고 유혹이 심하고 싸움이 심하기 때문에 혼자의 영성으로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Because it is too painful The temptation is too strong There is no one strong enough to stand upright with this age from temptation 이런 시대에는 가족이 참 중요합니다 So at such an age, family is very important Amen 좁은 의미의 가족과 넓은 의미의 가족이죠 So there is a small meaning and a large meaning of family 일단 좁은 의미의 가족이 살아야 넓은 의미의 가족이 사는 것입니다 The small meaning have to survive in order for the big larger meaning to survive In order for the YM base to be healthy, individuals have to be healthy and their family have to be healthy So I have to protect myself My child No one else, no one can protect my child 자 교육이 우선입니까? 선교가 우선입니까? So what's first, education or mission? 대답해 보세요 Please answer me Is Mantra Let me go I hope zogen 인간은 우선입니까? 우선선입니까? 지чно 지र 지제하는 역의향이 있어요 Well Human can't to invest mainly on something that's haut something that is priority OSE banking 중요한 이전 보시lements On which 학생들이 많으면 your 유 Basically 한살끼리 많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다녀올고 교육을 잔어요. 왜 그러냐고요? 법정에 불리한 진진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 변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교육과 양동의 차이는 무엇이죠? 양동을 케어라고 합니까? 널추어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널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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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국에서 써버렸어요. 스페인리아 널추어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제가 정리한 교육과 양육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교육은 주로 이성 부분에 집중하는 게 교육이에요. 양육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케어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이성에 향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성에 향합니다. 감정, 재미력입니다. 그래서 엔지에 대한 감정을 알아요. 엔지에 대한 감정よう에요. 그러니까 엔지에 대한 감정이에요. 엔지에 대한 감정u에요. 여자들이 피치는 거예요. 그녀가 성격이에요. Because women are very emotional. Interestingly, there is a lot of women, more women in church than men. I looked at it closely. Why are there so many women in church? At first I thought it was because women had better faith than men. That was not the answer. Women come because of this. And the men are not capable of doing this, they don't come to church. So I listened closely to what women are talking about. And the 100% of the things that I talk about are useless. I have not seen any deacons who fight about the salvation of the nation. I have gone and visited so many churches, and in order to learn about that church, you have to first listen to what they are talking about. So the thing that I want to say is that the Korean church were very focused on education, but it was useless. It was useless. Only their brains got better. Only their brains got better. They want to debate. They want to appear as they know everything. They are through that analyzing. But the most there is changing emotions. The most there is changing emotions. Because their emotions are so dry, they cannot come up with something creative. Because they are so dry emotionally, they don't feel happiness. They have no room to embrace other people. So one word is very pitiful. It is very pitiful. Who says this? The kids. What do you think your children would say about you? What do you think your children would say about you? They are just immigrated churches and the ministry of end-generation. Is that correct? The reason why end-generation ministry is important. Is it correct that if end-generation falls, everything else falls? 그 정도는 언젠가 돌아와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한숨으로 돌아와야 될까요? If we send a missionary abroad, the missionary has to come back eventually. If there is no end generation, the big church will be sold one day. The reason why end generation ministry should be a priority is because If you give an answer that I want, I will give you $10. They have to be delivered. 감사합니다. Thank you. 10달러 씨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모르게 능통한 건 아닌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건가요? I am not good at analyzing or analyzing the Bible. I am not good at analyzing the Bible. I am not good at analyzing the Bible. I am not good at analyzing the Bible. 어떻게 하냐면, 원당은 카펫을 떠라도 또 교육관을 하나 안 받아요. The main sanctuary, they have carpet. But the other building, they don't. 원당에 있는 의자와 교육관 의자가 달라요. So, the main sanctuary chairs are different than the chairs in Sunday school. 원당에 있는 저 프로젝트가 크리에 있는 교육관을 보네요. And the machines that are used in the main sanctuary gets really old and it is sent to the Sunday school. So, the kids know about this. The kids know about this. And they feel that they are not being respected. So, on top of that, no matter what other people say, otherwise, it doesn't come in. At home, they are the king. If the king says to his mother, Mom, I want to have the master bedroom because I am the king. I have to study really hard to go into prestigious college. What do you think, do you think the mom would deny? Would you not send your child to college just because you don't have any money? Stop the church. One deacon came the other day and she was really upset and she talked to me in a very upsetting tone. They said that in the new year, the congregation all got together and came up with a plan for the whole year. And for Sunday school, the budget that the church set for the Sunday school was only 6% of the entire budget. The kids know about this. The kids know about thi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church building, they used 30% of the budget. The kids know about thi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church building, they used 30% of the budget. So I am going to give you a very extreme question. Are you going to try to save N generation or are you going to let them die? I am going to kill N generation. I am going to die. Just leave them. Just let it go. I am going to die. Then they will just die. Why do you die? Why? Do you have a hint for a movie? Watch a movie and get a hint. My name is Jordan Belfort. The year I turned 26, I mean $49 million in the food pissed me off because it was too shy of a million a week. We're going to get an A for us. Nobody knows if the stock is going to go up. Downside way to the church goes. You're going to be down to get it. Crazy. It's fake. It's a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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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r enough. Is all this legal? Absolutely not. Do you want money? Do you want more to do this? I'll do more for you, man. Do you want money? Take it, Bruce. Take it, Bruce. What's wrong to me? What's wrong to me? Oh my God. FBI. Then he kind of moved behind one of the Bureau of Business Attorney. So follow me with the call to go. I put up my money on my Megan. There's no way to go. There's no way to slow. Cause when you would have to do with it. I would be in a girl. How does this actually wear this money sign? They are this sick. This is their gift, okay? They are built to be from like a wanderer. One, two, three! Stop. 감사합니다. safety is for we want to get a bad reputatio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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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someone who 아마 여러분이 오늘껏 영어 보여주면요 아마 다 쓰러질거에요. 아마 3일동안은 극심한 휴일중에 쓰러질거에요. 제가 알아보자는 것은 이건 실험입니다. 이게 오늘의 미국의 모습이에요. 마틴 스콜세지는 영화를 그냥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틴 스콜세지는 미국의 어두운 면을 기가 막히 펴내는 감독이에요. 마틴 스콜세지은 미국의 어둠고뿐이 그 영향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탐험을 빠진 한 인간이 어떻게 죽어가는가를 리얼하게 보여줬죠. 이 영화는 굉장히 realistically depicts how a person full of lust and greed falls. 그런데 이게 꿈에는 얘기 아닌다고요. 오늘도 지금 월스트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나는거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영화를 보면 돼요. 영화 보는 것만큼 제가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말해보세요. 그냥 나두면 더 좋습니다. If we just let them, if we do not do anything, they'll all just die. Not just end generation, this whole entire world, if we do not do anything, they'll die. So how can we save them? We're not having a break. It's about time that we should take break, right? Because we don't have many customers here. We'll give you a long break. So take a long break. Take a long break.